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장국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는 이 엠블럼만 막으면 어떤 차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철수한 인모모 브랜드 차와 거의 비슷한 외형 디자인을 가진 차량이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같이 또 동성하실 분이 모터플렉스의 홍석준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잘생계신 저와 같이 타면 제가 좀 이렇게 꿀리는 그런 분과 같이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형은 두루뭉실하면서 뾰족한 느낌이 있어요. 디자인 자체는 예전에 같았으면 정말 획기적인 디자인이다. 되게 멋있다. 이런 디자인일 것 같은데 예전에 임픽에서 이런 디자인을 많이 봐왔잖아요. 근육질적인 느낌의 그런 느낌을 많이 봐와서 너무나 눈에 익은 디자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릴도 큼지막하게 적용돼 있고요. 요즘 토요타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릴이 하단까지 크게 되잖아요. 최근에 토요타 렉서스가 추구하는 그런 그릴 디자인은 아니다. 그래서 이 차가 4세대 페리안 페이스리프트한 차량입니다. 벌써 4년 전에 이 차가 출시됐던 차량이 이제수야 국내에 들어왔어요. 이제수야. 진작에 들어왔으면 정말 관심도도 높아지고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차가 들어와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지만 관심도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 일단 연비가 너무 잘 나온다. 그래서 또 연비 테스트도 할 겸 주행을 할 거고요. 리미티드가 있고 플래트님이 있는데 그 차이는 주행을 하면서 또 말씀 드릴게요. 전조동은 당연히 LED로 들어가 있고 또 사이드로 보시면 휠은 20인치 휠이 아주 큼지막한 휠인데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휠이 작아 보여요. 차 길이가 3.5cm가 짧은 5m 휠 베이스는 한 2800 정도 되니까 휠 베이스는 그다지 크지는 않다. 펠리세이드가 3m 정도 되잖아요. 휠 베이스는 펠리세이드가 조금 좁은 그런 휠 베이스를 가졌습니다. 일단 뒷모습을 좀 보실게요. 근데 뒷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느낌의 뒷모습 아닌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나랑 많이 닮았어요. 아 시에나랑 뒷모습이?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선배께서 말씀하신 게 타 브랜드의 차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래 라인이랑 같이 비교해보석 보니까 시에나랑 닮은 거예요. 아 시에나랑? 네. 그래서 패밀룩이 어느 정도는 존재했다. 그죠? 네. 패밀룩이 있긴 있네요.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고요. 미국에서 수입한 차량입니다. 관세가 빠진 차량이죠. 어떻게 보면. 판매되는 차량이 캐나다와 호주에 현재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와서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이 차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차와 비교한다고 하면 펠리세이드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펠리세이드보다도 소렌토나 산타페와 비교를 해도 충분히 비교될 바는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1차는 자 그럼 와 이 하이브리드 마크가 위에 붙었네. 이게 왜 처음 봤어요. 오 그렇네요. 하이브리드 마크 별로 밑에 있지 않나? 미국에 팔릴 때는 저 플래티넘 마크가 원래 없는 거 아닌가요? 오 모르겠어요. 그래서 옮겨간 거 아니에요? 오 좀 뭐 그러네요. 하이브리드 마크가 보통 아래에 있고 여기에 뭐 E4 글자가 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가운데다가 그냥 떡하니 박히고 플래티넘은 꼭 강조를 하네요. 디피션도 뭐 그냥 밋밋합니다. 없어요. 이 차량은 패밀리 차량이기 때문에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주행하면서 주행감 실내 편의성 그걸 강조한 차량이기 때문에 한번 실내로 들어가서 주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하이랜더 먼저 타보셨잖아요. 저는 좀 전에 티젤을 앉았다고 하는데 부드러운 쇼파에 앉아서 그냥 추렁추렁 그냥 부드럽게 맞아요. 쇼파 드리븐 같은 완전 제 취향입니다. 스포츠카나 뭐 이런 승차감보다 이런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의 컨셉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대형 SUV에서는 말랑말랑한 승차감을 정말 좋아해요. 아 말랑말랑한 승차감. 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체가 일단은 무게가 2톤이에요. 네. 2톤이 넘죠. 2톤에다가 차체 무게가 일단 무겁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쇼파만 넣더라도. 네. 앞이 맥버선 스트러스에 뒤가 W20B인데 네. 뭐 그 정도로만 넣어도 충분히 된다. 차 무게 때문에라도 나온다. 네. 맞아요. 이메선감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을 시트에 앉아서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넉넉해요. 물론 뭐 뒷자리로 뒤로 바짝 밀었기 때문에 넉넉한데 제가 보기에는 산타페나 소렌토의 6인승 같은 그런 뭐 넉넉함. 그런 넉넉함이 있어요. 근데 시트가 몸을 좀 감싸는 듯한 그런 구조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머리 공간도 한 이 정도? 주먹 하나 세워서 한 정도 한 건 정도 나오고요. 제일 크기에 이 햇빛 가르기가 이것도 이제 뭐 전동으로까지는 좀 바라진 않지만 어쨌든 선팅이 안 돼서도 좀 불편함이 있네요. 패밀리카로서는 좀 정당한 차량인데 통풍 시도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뒷자리에 C타입 충전기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어? 뭐야 이거? 220V 단자가 아니라 120V예요. 게지코가 아니라 그냥 일자로 된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할 수가 없는 전기 콘센트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전기 콘센트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옵니다. 독립식으로 양쪽 온도는 조절할 수 없네요. 그냥 3존으로 조절할 수 있고 이거 뒤쪽 서스펜션이 되게 신기한 거 아세요? 어떤 식으로 돼 있죠? 이 토요타에서 뒤서스펜션 옵션 스펙에다가 WC본이라고 적어놓은 걸 보면 우리가 보통 WC본을 생각할 때 이렇게 커다란 두 개가 있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멀티링크에다가 아래쪽에 조그만한 WC본 이 구조를 살짝 넣은 것밖에 안 돼요. 멀티링크인 거죠. 느껴지는 게 중요하죠. 승차감 자체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출렁출렁 뒤에 사람이 총 7명이 다 타요. 짐도 싫어. 뒷부분이 차가 하체가 얼만큼 꺼지느냐. 아 중요하네. 셀프 레벨라이저가 기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잡아주겠지만 그게 없으면 뒤가 푹 꺼진단 말이야. 주행에서 약간 보기가 싫잖아요. 실제로 주행 감각도 나빠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이 솔직히 좀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실내 디자인이 렉서스 같은 경우에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 디자인이 렉서스 같은 느낌 아니에요? 여기서 화면이 여기까지 늘어나면 그 렉서스. 공조장치 디스플레이도 렉서스 밑에 하단에 있잖아요. 맞아요. 렉서스의 물리 버튼이 많은 버전이다. 화면을 점출이고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이것도 12.3인치인가? 대각선으로 보니까 그 정도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가 전 세계에 몇 개 있지가 않대요. 12.3인치가 거의 표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인 줄 알아요? LCD 판넬 전체가 있으면 그게 12.3인치로 해야 제일 가장 효율적으로 딱딱딱 개수가 나온대요. 12.3인치랑 10.25인치. 물건을 덮여야 하는 이유가 개수가 나오게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반도체니까요? 네. 반도체니까. 느낌이 밴드가 너무 높아. 대시보드 밴드 좋아요. SUV를 타면 옛날에 갤로퍼나 레토나 같은 거면 반듯해가지고 높이 솟아있는 대시보드잖아요. 이게 뭔가 SUV 탔을 때 운전자 탑승객들을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꽉 찬고 막아주는 느낌? 네.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시야성을 위해서 전체를 좀 넓게 보이게끔 하려고 이 밴드를 좀 낫게 하잖아요. 정통 SUV의 가치를 버린 거죠. 제가 하이랜드를 옹호하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A필로도 그러고 지금 이제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각지대 시원하게 보이니까 네. 여성들 운전하기도 모르고 안전에 도움이 되는 시야학보면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보면 이런 대형 큰 차들이 네. 여성들이 더 많이 운전해요. 시인나도 여성들이 많이 타던데 아 그거구나. 그렇죠. 다 키가 크잖아. 네. 아 그럴 문제가 없구나. 그럴 문제가 없네. 체구가 크시니까. 아 그러니까. 승차감도 자본하고 이게 줄러줄러하고 쏘는 차는 아니니까 와인딩을 간 차는 아니니까 고속주행에 있어서 자본하게 럭셔리하게 왕복 한 200km 이상 주행을 하고 있는데도 편한데요. 엄청 편합니다. 주행감뿐만이 아니라 도착을 해서도 컨디션을 유지하는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버튼 있잖아요. 렉서스의 요 버튼은 똑같은 것 같아. 렉서스 거예요. 네. 그렇죠. 렉서스를 꽂아도 4년 전 렉서스구나. 소재 감각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지털 룸미러 당연히 적용돼 있고요. 프레임 뉴스로 해서 아주 깔끔하게 저거 진짜 칭찬할 만하네. 예쁩니다. 선명해요. 오 화질 좋아. 웬일이야. 토요트가 이렇게 만들었다니. 오 화질 되게 좋은데? 뒤에 누가 옷을 가린다던가 보기 싫은 사람이 뒤에 앉아있잖아. 보기 싫어. 눈 마주치니까 자꾸 네네네. 그런 경우에 좀 밀어. 아 옷을 갈아입으시는구나. 진짜 유리가 안 보일 때 비올 때 이게 또 그런 좋은 효과가 있죠. 진짜 악천후에서 더 빛을 바라는 기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그렇지만 하여튼 뭐 디지털 룸미러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 차의 출력도 나쁘지 않아요. 기존에 크라운이나 라브4에 있는 엔진이랑 E4 시스템이 그대로 동일한 파워트링이 들어가잖아요. RX도 있구나. RX350H와 거의 동일한 2.5L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고 하이브린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간 형태죠. 다이렉트4 시스템처럼 후륜에 큰 출력이 필요 없다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이 차를 갖고 오프로드를 갈 일은 없으니까 E4 시스템만 해도 장거리 주행에 있어서 가족끼리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밴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옆에 실루엣도 약간 밴을 닮았어요. 네. 맞아요. 길게 쭉 빠져서 제 역사가 생각이 나요. 눈매나 리어램프도 약간 그렇게 닮아있는 것 같아요. 앞쪽에 모터가 있는데 모터 출력이랑 엔진 출력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전류되어 있는 모터 출력이 180마력이고 엔진 출력이 188마력. 두 개 복합적으로 246마력의 시스템 총 출력을 발휘를 합니다.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네. 이 출력을 모조리 그냥 온전히 다 쏘는 기구가 있을까요? 사실 걱정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차 무게가 2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30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풍요로움이 느껴지지 않을 뿐인지 부족하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 차는 쏘놓은 차의 성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 차다 그러면 차량 성격이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탈 만한 그런 차예요. 밟고 싶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밟고 싶지 않다는 느낌이 단점이 아니라 그냥 사람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차는 그냥 편안하게 성격을 낸 차량입니다. 근데 연비가 차분하게 크루즈 컨트롤 맞추고 달렸는데 평균 연비가 14.7까지 올라왔어. 평균 연비보다 더 높아졌어요. 일단은 13.8이 인정받은 연비잖아요. 그 연비를 딱 맞춰야 되잖아. 저 연비왕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근데 연비를 맞추려면 지금 밟아야 돼요. 이 등치 큰 차의 연비 테스트를 제대로 하면 20km까지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20km는 힘들 것 같은데요. 다 힘들 것 같아요. 이 차량 가격이 트립이 리미티드와 플루트늄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리미티드가 6,660만 원 플루트늄이 7,470만 원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파노라마 썬루프 아 파노라마 썬루프예요? 있느냐 없느냐 이 열 시트에 열선이 열 턴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휴일은 인정 똑같아요. 이 블랙이냐 이 크롬이냐 그 정도 차이로 800만 원 차이에 있다고 그래요. 포이터 측에서도 리미티드로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느냐 그것도 조그만한 썬루프가 있대요. 리미티드에도 통풍 시트가 있습니까? 통풍은 앞에 있다고 그래요. 디스플레이도 똑같이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 트림에도 이런 기본 구성들이 다 들어가있잖아요. 그러면 살만한데요? 그러니까 666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네요. 썬루프가 있으면 되니까.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있다면 작은 게 있다고 하니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피커는 JBL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는데 11개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엔진 질감이나 정류모터가 개입하는 느낌은 토요타 느낌 차예요. 그대로예요. 질감 자체는 똑같아요. 궁합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연비가 또 올라가지고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연비왕 테스트가 마냥 연비가 높아서 되는 게 아니고 13.8을 맞춰야 돼요. 낮은 거를 높이는 게 아니고 높은 걸 낮춰야 된다 그래가지고 힘든 겁니다. 지금. 네. 스마트폰 무슨 충전 패드 위치가 네. 오랜만에 또 좋은 위치를 봤어요. 수납 공간이 되게 많고 이 위치 진짜 적절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아쉬운 게 이 부분을 조금만 또 빼고 이렇게 밑으로 낮춘 상태에서 세로로 높게 하게 되면 네. 운전석과 조수석에 스마트폰 충전기가 두 개를 들어가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센스는 진짜 네. 일본차에 바라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와 이거 딱 들으면 진짜 와 진짜 이 차는 정말 퍼펙트하다. 칭찬인데 살짝 아쉬운 부분. 칭찬할 뻔했다. 네. 칭찬. 아 네. 칭찬할 만해요. 그래요? 이 위치에 있는 자체가 네. 잘한 것 같아요. 화면도 보이고 딱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논다. 어우 그러네요. 고무 패드라도 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나쁘진 않은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반절주의.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물론 이 차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속 100으로 맞춘 상태에서 차간 간격을 한 칸으로 줄이고 차선 유지를 켜고 코너를 한번 살짝 나와볼게요. 오. 오 잘 되네. 잘하는데요? 오 센터 맞춰서 가요. 오 약간 굴곡 있는 도로인데도 잘하는. 네. 그죠? 오 조공원까지 가보자. 오래 버티. 오 이제야 줬어 이제야. 자 흔들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저거 점 잡아주고 지금 코너에서. 여긴 좀 커요? 여기 코너가 큰데?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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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불안하긴 한데 오 오른쪽으로 살짝 붙으면서 다시 안으로 살짝 밀어넣는. 오 틀었어. 꽤 하는데요? 틀었어요. 안 벗어나네요. 오 안 벗어나네. 오 또 한 번 알람 울리고. 오 잘 잡는데? 살짝 부속하지만 네. 잘 잡고 갑니다. 네. 이 정도면 절대 안 벗어나. 네. 불안하지 않게 센터를 잡고 차선을 쫙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오 좋아졌네. 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운전할 때 차선 핸들은 잡고 있잖아 해야죠. 무조건 잡아야죠. 이거는 실험일 뿐입니다. 실험일 뿐입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하이랜드에서 잠깐 둘러봤습니다. 나중에 이 차를 또 받아서 연비 테스트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연비를 따져야 될 만한 차량이기 때문에 토요타 날 엑스스로 시승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토요타는 E4 시스템은 진짜 칭찬할 만해요. 여기까지 카레포트 최한국이었습니다. 네. 저는 모터플렉스 홍석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